만나지 못한다고? 내가 여기에 갇혀서? 하나, 둘, 셋, 야! 웃음 안녀엄꼬마야? 냠냠냠냠냠냠 안녕 고마야? 응? 내가 예쁘지? 빨간 마스크잖아? 아... 내가 예뻐 안 예뻐? 빨리 제작해! 안 예뻐! 안 예뻐! 안 예뻐! 내 주먹이 더 예뻐! 내 주먹이! 아유, 얘들아! 얘들아, 그만해! 그만해! 그만 싸워! 리아는 오늘 숙제 있지 않니? 숙제 있지 않아? 아, 들켰다! 리아는 빨리 학교 숙제하고 요류는 엄마 심부름 좀 갔다 와! 네, 심부름 삐져! 음 여기 줄게 남은 걸로 깎아를 사먹든 맛있는 사과를 몇 개만 사와 알았지? 알았어 오마이갓 김치 아 귀찮은데 사과사과 아이스크림 사서 집어와야겠다 돈이 얼마나 있지? 사과가 6,000원이면 되려나?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몇 개나 사먹을 수 있을까? 아 뭐야 아 머리야 이게 뭐야 꼬마야 괜찮니? 괜찮아요 괜찮으면 다행이구나 깜짝 놀랐지 뭐예요 그거 참 아니에요 제가 피했어야 했는건데 아이고 그래그래 그럼 그럼 난 이제 다시 가볼게 다음에 보자 우와 잘생겼다 우리 마을에 저런 사람이 있었나? 용서 안 해? 아이고 아이고 흠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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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서 어떤 사람이랑 마주쳤는데? 응 뭐야 엄마가 아니라 아빠잖아 엄마 엄마 엄마는 잠깐 볼일이 있다고? 잠깐 외출했어 음 근데 엄마가 심부름 시켰다며 요로를 또 심부름 제대로 안하고 그거 엄마가 준 돈으로 어? 다른거 산거 아니야? 인형같은거 산거 아니야? 아니 아이스크림 어쪼만 사먹었는데 엄마 허락받고 산거야 어 심부름 제대로 했어 이거 봐 오우 아 그래 어 우리 딸 아주 대견해 어? 아주 오빠보다 훨씬 똑똑하고 오빠는 아주 심부름만 시키면 아주 그냥 PC방 가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뭐 4시간 쓸데없는 애 돈쓰는데 요로로가 짱이야 당연하지 내 오빠랑은 또 달라 응 어쨌든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뭐라고 했지? 어... 어... 손발을 닦아야지 아빠를 때린다! 손발을 왜 때려 이거 완전 어? 상황극이라고 왕 나가네 어? 어쨌든 손발 닦고 와 알았어 손발 닦고 올게 어이구 근데 아빠 있잖아 어 나 밖에서 어 진짜 잘생긴 사람 봤어 그게 난가? 지금 본건가? 아빠를 본건가? 아니 어 그래 밖에서 누가 봤는데 나 진지해 어쨌든 우리 마을에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 어쩌면 그 잘생긴 오빠가 내 운명의 상대일지도 몰라 음... 운명의 상대라 음 어쨌든 운명의 상대는 뭐든 손발 안 닦는 세균 세균 덩어리의 어린이는 싫어할거야 얼른 올라가서 손발 씻어 네 네 아니 7살짜리 애가 어? 벌써부터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 음 음 음 음 됐다 손 다 씻었다 아 아까부터 누가 날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예쁜 거울 속이 나였구나 정말 정말 이정도면 전공 유치원생 탑3하는 질 외부야 정말 아까부터 이쁜 애가 쳐다봤을 때 놀랐잖아 아우 정말 얘도 참 절대로 절대로 용서 못해 하아 그 오빠는 어디 사는 걸까 아아 정말 멋있었어 아 여자친구도 있으려나 에이 그렇게 잘생길수록 오히려 여자친구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어 너무 잘생겼던데 으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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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만나시면 좋겠어 으하 으잉 얘가 왜이래 띠용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나나나나나 짠바디디디디 예치와더 저번에 그 오빠다 안녕하세요 어 저번에 나랑 부딪혔던 꼬마 아가씨 아니야 학교 가는 길이니 앗 아이 저 이찬 가는 길이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 저번엔 내가 정말 미안했었다 그때 내가 잘 보고 피했어야 하는건데 에이 아니에요 다친 것도 아닌데요 아 그래그래 아 그럼 나중에 보자 유치원 잘 다녀오고 네 어떻게 어떻게 저 얼굴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야 아 실존 인물이라는게 믿어지지가 않아 너무 잘생겼어 완전 저 정도면 게임 그래픽 아니야 정치 정말 최고야 결혼해버릴거라구 아 아 머리야 아 어 어 여긴 어디지 겉가슥해. 우리 오빠를 넘봐? 우리 오빠? 당신 누구야? 너가 부딪혀서 우리 옥체 건강하신 오빠의 손바닥에 0.1cm의 상처가 생겼다고. 넌 책임져야 할 거야. 그 잘생긴 오빠 얘기하는 거야? 그래, 그 잘생긴 오빠. 그 오빠는 내 거야. 너까지 어린아이가 노릴 오빠가 아니라고! 너같이 못생겨서 노리긴 누굴 노린다는 거야. 그 오빠는 너처럼 못생겨서 마스크만 끼고 있는 애는 별로 안 좋아할걸? 그 마스크도 나한테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? 웃기시는군. 이 마스크는 얀데레 마스크야. 너같이 완벽한 얀데레들만 소화 가능한 마스크지. 얀데레? 그래, 얀데레. 너까지 꼬맹이가 얀데레를 알리가 없지만 아무튼 난 평생 이곳에 갇혀서 오빠를 마주치지 못하게 될 거야. 우리 오빠한테서 널 멀리 떨어뜨릴 거야. 넌 평생 그 오빠를 만나지 못할 거라고. 만나지 못한다고? 내가 여기에 갇혀서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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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왜 그래? 오, 어? 우리 오빠는 내 거야! 아아아! proactive 뭐야 이 꼬맹이 뭐지? 얀데네는 내 캐릭 ital라고 너같은 얀데네한텐 그 마스크도 아까워 얀데네 마스크는 네꺼야 우리 오빠는 아무도 건비지 못해 우리 오빠는 안에서